그래서 자본금은 상법상으로는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제가 가장 낮게 본 자본금은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본금은 최초에 설립하실 때 등록면허세랑 이런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 건데요. 약 2,800만 원까지는 기본 등록면허세를 내시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재무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과 그리고 정책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재무적으로 어떤 걸 좀 정비해야 될까.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사실 자본금부터 좀 고민을 하잖아요. 법인 설립하고 나서 좀 적정한 자본금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하실 때 대표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상호 결정해 주셔야 될 거고 주소지, 주주, 임원 구성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겠는데요. 대외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거다라는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크시면 은행 대출이라든가 은행 거래도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다만 세법적으로는 이 자본금이 저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상법상으로는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제가 가장 낮게 본 자본금은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원 매매 이렇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 자금이랑 담보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보통 자본금 100만 원으로 많이 설립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일반 도소매라든가 실제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천만 원 이상으로 많이들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본금은 최초에 설립하실 때 등록면허세랑 이런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 건데요. 약 2,800만 원까지는 기본 등록면허세를 내시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만 원에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적정한 자본금은 따로 있을까요? 참 이게 딜레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본금의 적정 기준을 정부 지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냐 이거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멀리 보고 한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법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진정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래 1억 하면 제일 좋은데 1억 하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좀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 한 번 넣으면은 이제 빼면 다 가지급금 되고 나중에 민형사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큰 부담감보다는 제가 이제 적정하게 두는 기준은 5천만 원이라고 앞에 영상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흔히 평가하는 사업의 준비 요소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하는 게 좋고 하나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투자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자본금을 너무 낮게 놔두잖아요. 자본금 증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하는 기준이 정답은 아닌데 다양한 사례나 다른 분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5천만 원 정도가 좀 적정했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비용의 맥스 지점이 되는 2,800만 원 정도까지만 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 그렇지만 권유드리는 거는 5천만 원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일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궁금함도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들 진행하시는 게 한 2천만 원대다 보니까 기본 수수료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외에서 설립하는 거랑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내에서 설립하는 거랑 등록면허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 지역에서 설립한다면 법무사 수수료까지 한 80, 9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하면 약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자본금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당연히 높아지지만 법무사님 수수료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법무사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받을 때 자본금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초기에 사업하게 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좀 낮은 자본금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자본금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유상증자라고 해서요. 단순히 법인 통장에 내가 2천만 원 더 넣어서 2천만 원을 증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초기 자본금을 적게 넣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계속 집어넣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들로 투자 받을 때 좀 용이하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무적인 기초 정보들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돈을 벌지 못해서 급여 측정을 안 하시는 대표님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급여나 혹은 상여나 배당 관련된 내용 좀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급여를 설정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보통은 한 6개월 이내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같은 1억 5천을 가져가실 때 한 해 1억 5천을 급여로 가져가시는 것과 5천만 원씩 3년에 걸쳐서 가져가시는 것 이 세일 구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꼭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급여를 조금씩이라도 설정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보통 300만 원 정도 선에서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매출 발생하시면 조금 높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저희 지원금이나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 법인에서 손실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급여 설정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창업하고 나서 법인을 설립했을 때 따라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지급금이에요. 아마 개인 사업자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법인을 운영하신 대표님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좀 들어본 단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어떤 거고 또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요.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쓰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법인카드 중에서 사업과 무관한 곳에서 사용하셨을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게 내가 주주 100%고 대표고 내 법인인데 내가 돈을 가져가는 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개인과 법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인에서 100억의 대출을 받은 다음에 파산을 하더라도 그 주주이신 분께서는 그 100억을 갚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권리나 책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갖고 오실 때도 반드시 급여든 상여든 배당이든 퇴직이든 어쨌든 소득 신고가 되고 나서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신 대표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법인 계좌에 돈이 남아있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신고하자니 소득세 가깝고 그냥 출금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좀 많은 문제점이 사실 있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이자를 납부하셔야 돼요.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일할 계산에서 연간 4.6%의 이자로 법인의 이자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법인에서 지출하고 있던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다면 이걸 일부 분할해서 인식은 하지만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아니라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보기 때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개인이 법인한테 빌린 돈이기 때문에요. 그 돈을 법인에 상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4.6%의 이자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이자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안 내게 되면요. 계속 그 가지급금 원본에 전입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지급금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급금 1억이었고 이자가 예를 들어서 편하게 천만 원이 쌓였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1억 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산정이 되는 거죠. 계속 복리로 이제 쌓여가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영업하신 법인들을 많이 보면 이익인여금도 많이 쌓였지만 그만큼 가지급금도 많이 쌓여서 10억 이상의 가지급금을 갖고 계신 법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만 검색을 해도 가지급금 해결 방법 이런 거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로 개인이 특허를 만들어서 법인에 팔아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례가 좀 많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지급금 자체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적인 시각 당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